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궤도 이탈자 궤도 이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은 마스모토 하지무라가 쓴 궤도 이탈이라는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책은 2005년 4월 25일에 있었던 후쿠치아 마선 탈선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당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달리던 열차가 궤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차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이렇게 산책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악가를 그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로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마치 잘 달리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영적인 궤도 이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궤도 이탈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여호와 이시다라는 이런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삶은 이 영적인 이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열한기상을 시작하면서 1장의 구조와 배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장의 구조는 크게 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한기사의 저자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다윗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왕이 되려는 이 아도니아의 쿠테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아도니아의 대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의 이런 건강 악화에 대해서 이 열한기사를 기록한 사람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 계속되는 질문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인가 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한 심각한 두 번의 도전이 있었죠 하나는 장남 압살롬의 쿠테타였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이었는데 그건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를 높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끌어모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건강이 악화된 다윗 모르게 쿠테타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도니아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아내의 학깃을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만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용모도 압살롬과 비견될 만한 얼굴 천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의 양육 형태의 네 가지 유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허용적 부모는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독재적인 유형입니다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방임적 유형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부모였습니까 방임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왜 이런 방임적 부모가 되었을까요 사무에라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장남 암론이 누이 다마를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암론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분노에 차서 형 암론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요압이 극적으로 다리를 놓아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암론과 압살롬 심지어 아도니아까지 자녀들을 방임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반전 어떻습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디클라인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도니아를 훈육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이지 않으니 영적 이탈자, 궤도 이탈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궤도 이탈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궤도 이탈자는 사람의 정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궤도 이탈자는 사람의 정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궤도 이탈자 아도니아는 어떡합니까 사람의 정치적 논리를 따라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궤도 이탈자는 사람의 정치를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궤도 이탈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궤도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모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치 논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정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궤도 이탈자는 공동체의 분열을 만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궤도 이탈자는 공동체의 분열을 만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르녹의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했는데 솔로몬을 따랐던 핵심 인물들은 쏙 빼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도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궤도 이탈한 아버지 아래 궤도 이탈한 자녀를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궤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때 우리는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도니아 같은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한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궤도 이탈자는 사람의 정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한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열한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보다 그 왕 너머에 계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궤도 이탈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한 마음으로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